벤야민의 에세이, 보들레일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보들레일이 몇 가지 모티프에 거네요. 그 앞부분은 조금 맛보기로 봤습니다. 경험구조가 변했다. 뭐 어떻게 변했다는 것이냐. 그거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지각구조, 경험구조가 변했다는 뜻인데 전통적인 경험이 위축되고 내지는 사멸하고 그 자리를 충격체험. 충격체험은 자극이 많다보니까 유보여서. 군중이 떠밀리는 체험이 그 원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게 편해가지고요. 19세기에 많은 기술과학이 발달하면서 성량이 나온다든지 전기가 켜진다든지 스위치를 한 번 동작으로 뭐 한 동작으로 뭐가 팍 바뀌는 그런 카메라 샤타를 누른다든지. 이거 다 충격체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지각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신문도 보면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관이 없는 사건들, 전 세계에서 이런 사건들이 팍팍 떠 있잖아요. 단편들이 막. 거기에는 연속성이나 중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극을 줘요. 그리고 새롭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미학에서 중심 개념은 아름다운 가상이었는데. beautiful appearance, beautiful, beautiful semblance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shine or shine. 이 아름다운 가상이 서구 미학에서 6개, 7개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밀어내면서 들어온 게 새로움이라는. 그런데 새로움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회, 즉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그 상품의 특질이기도 하죠. 새롭다는 것.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차 아시겠지만 그 새롭다는 것이 사실은 환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문보면 어디 식당 가서 신문보면 새로운 신문보면 기분이 좋죠. 그날 일어난 사건, 최근 사건 보고. 그런데 어저께 신문,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굉장히 뭔가 퇴색해 보이잖아요. 퇴물처럼 보이잖아요. 여러 사람도 만졌고 해가지고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새로움의 특질이 사라지고 왜냐하면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무한한 영원한 새로움의 몰아가 어떤 순환골이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그냥 멀리하고 버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우라 개념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우라는 한 사물의 특징적 분위기라고 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사물, 사람이든 사물이든 고유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atmosphere라고 하는데요. 분위기. 그러니까 영영사전 찾으면 아우라 찾으면 characteristic atmosphere라고 나와요. 특징적 분위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위기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연기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어원은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결, 호흡. 그것과 연관이 있는데 왜냐하면 호흡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의미. 그래서 그리스 어원인데요. 아우라가 사라진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기술복제시대 예술작품이 나오는 핵심태제인데 모든 영화의 시대, 사진의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원본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회화는 원본이 있잖아요. 렘브란트의 자화성을 보려면 모나리자를 보려면 로브르 박물관 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원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진의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원본이라는 의미가 없어져요. 무한복제가 가능해요. 그렇죠? 무한복제.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슬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우라가 붕괴됐다고 하는데 아우라가 붕괴된 게 지금 모더니티 이후에 현상에서 회화와 사진을 지금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는 르브르에 가서, 자 보세요. 이게 사진 복제로 많이 보면 원본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이 확산될수록 그 오리지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보러 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텐데 그 욕구에 비할 바 못되게 더 커진 욕구는 뭐냐면 그 르브르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사진첩이나 어떤 영상으로 본다면 그걸로 나는 대리만족을 하겠다. 이런 욕구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복제 시대에 아우라가 사라지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걸 소수의 엘리트층, 귀족층만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제이 같은. 그래서 그런 때만 그 그림을 보여주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민주화 됐다고 할 수 있어요. 민주화가 아우라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나는 사진으로 된 원활이지만 봐도 감동적이던데 하면 어떻게 돼? 아우라가 확산됐다. 아우라가 많이 분산돼서 여러 사람들이 대중화, 민주화 됐다. 이렇게 본다면 이건 혁명적이죠. 그전까지는 특건충만 볼 수 있었거든요. 향유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우라 붕괴가 갖는 의미. 그런데 보들레리 시에서도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아까 아우라 이야기를 무엇과 지금 연관지에서 말하냐면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연관지에서 말하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이 되게 몰려받은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부모나 부모는 또 그 부모로부터. 그래서 집에 무슨 장롱이 하나 있다. 집에 무슨 가구가 있다 하면 아 이건 우리 증조화할 때 쓰던 거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스토리텔링이 거기에 담겨있죠. 그렇죠?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장롱이 무더기로 대량 생산돼 나와요.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에 대해서 나오면 그 고유한 스토리텔링이 사라져요. 그리고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고 사람도 그렇게 돼요. 노동자가 고장이 나면 그거 대체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의 위신도 인격도 추락하게 되죠. 이게 노동이 산업화 시대의 노동이 인간을 뭐랄까 조금 비인격 비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죠. 너 일 못해? 그럼 나가. 너 해고야. 다른 사람 쓰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스 프로덕션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그랬다. 예전에는 산업화 시대의 이런 공장재 기계공업 이전에는 공장재 수공업 매니팩처 또 그 이전에는 수공업 이게 다 옛날 생산방식이었는데 전 좀 바뀌어서 공장재 기계공업이 되면서 똑같은 제품이 구별이 안 돼요. 그걸 대량 생산을 하니까 하나의 상품의 고유한 가치나 스토리가 이게 맥을 못 쳐요. 힘이 없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우라가 살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우라는 고유한 아까 특징적인 분위기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스토리텔링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우리 할머니가 경험한 것 내가 직접 경험 안 했더라도 전해져 오잖아요. 그래서 뒤에 신문과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구별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세이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앞부분 처음 한 3장 정도는 지각이론을 프로이트나 프루스트를 발효성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건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대중, 대도시 이야기, 아우라가 사라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 아 산업화 시대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아 충격체험이 우리가 다루는 이 도구들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것들을 다루는 것 자체가 충격체험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던타임스는 제가 올렸나? 그거 올릴게요. 근데 불법이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그거 보면 앞부분만 봐도요. 그 기계하고 막 끼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 채플린이. 그게 보면 그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겪는 경험도 충격자예요. 왜냐하면 나사를 돌리자고 나사를 돌리고 나사를 돌리고 똑같은 등 똑같은 등 영혼회계예요. 반복 반복. 그래서 사람만 보면 막 돌리려고 완전히 막 미쳐버려줘요. 미쳐가지고 막 쉬는 시간에도 수프 그릇을 막 끓여줘요. 그 다음에 그 시간까지 또 줄이려고 공장주는 매니저는 식사를 기계가 제공하는 그래서 기계가 딱 맞춰져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막 먹여주고 막 닦아주고 막 해요. 그런 장면. 그러니까 먹는 시간조차도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은 시간을 줄일 수 없는 일에는 손을 아예 대지 않는다. 이게 모더니트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꾼이라는 에세이에서 쓴 말인데 그러면서 이야기는 사라져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려면 긴 호흡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여유가 없어졌죠. 유튜브 시대도 이제 아주 셧 유튜브만 팍팍 뜨잖아요. 조금 긴 성천 아카데미 이런 건 그냥 일본 보다가 답답해서 치워버린다고요. 셧처도 만들어서 울립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똑같이 조회수가 17. 옆에 있는 유튜브 거 2만 3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랄까 운명의 장난인데요. 그 바람에 자기 경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더 빠른 것. 더 세련된 것. 더 자극적인 것. 이런 걸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책 읽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두 페이지 봤는데 불쾌한 이야기만 잔뜩 나와있네. 체식주의가 어떻고. 막 폭력이. 에이 싫어. 왜 재밌는 거 볼래. 스포트뉴스 없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럼 거기 익숙해지다 보면. 이 자본주의 문화산업 체제가 만들어내는 그 틀에 그냥 안주하게 되죠. 그런데 보여주는 장면들은 끔찍한 장면들이죠. 우크라이나 정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막 끔찍한 거. 그런 거나 보여주고. 막 엽기적인 것만 보여주고.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문화를 수용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다가는 내가 물들어가지고 스스로 컨트롤을 하기가 어렵게 되겠다 하면 또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정을 가신다든지 수련회에 가세요. 그러면 그런 데서 스마트폰 다 회수하고 거기에 기도에 머리로 받아오면 정신 건강도 좋아져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막 또 쏟아졌나 봐요. 최근에 그런 걸 한 적이 넷플릭스에서 접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련하는 거야. 기도, 수련, 힐링 이게 막 연결되는 거야.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거야. 충격체험이 이제는 사라진 게 아니라 좀 진정된 게 아니라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광기로 빠지는 거야. 그리고 광기에 빠진 사람은 광기에 안 빠진 사람이 광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환자가 정상인을 환자로 보는 거예요. 모더니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요. 모더니티에 대해서 모더니티 공간에서 환자인 사람이야. 아니면 장애인들. 그래서 벤야민이 장애인들의 기록, 그들의 일기, 그들을 연구한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밑에 있다면 세상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친 세상에 익숙해졌고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지금 이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노벨 상황이 참 좋은 게 이건 책 읽기를 건너갈 수 없잖아요. 이 실은 지긋지긋한 책을 또 읽으란 말이야. 그런데 그 바람에 이제 이런 우리 다른 인문학 책도 팔리고 그래서 그걸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차분해져서 이제 인문학 책도 좀 찾는 분위기가 살짝 돌아온다면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영상문학으로 미쳐가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지 않을까. 헛된 바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다 모더니티 이야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러니까 충격체험이 지금 증폭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건 누구냐?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볼 때 변중법적으로 여러 양면을 보게 되겠지만요. 궁극적인 물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현상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자 누구인가? 멀쩡한 스마트폰을 새 모델이 나왔다고 바꿔 쳐. 바꿔, 바꿔, 바꿔라, 바꿔라, 바꿔, 바꿔. 싸게 해준대. 그러면 누가 이득을 봐요? 그걸 생산하는 사람, 유통업자, 통신사 또 거기서 세금을 걷는 국가. 국가도 똑같아요. 국가도 이러한 자본주의 기업들하고 결탁해 있어요. 그게 복잡한 관계인데요. 그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 정치 역할이 소멸해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거대 기업이 쥐락펴락하는 세계가 되는데 바로 이런 모더니티의 현상. 그러니까 모든 게 유동적이 되고 뭔가가 불안하죠. 그렇죠? 불확실성의 시대. 이걸 사회학자로서 잘 분석한 사람이 3, 4년 전에 작고한 지그문트 바오만. 폴란드 출신의 영국의 사회학자입니다. 액체 근대라고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그게 유동하는 근대라는 뜻입니다. 혹은 모두스 비벤디. 모두스 비벤디 같은 얄팍한 책. 그게 얄팍하니까 그 하나로 그 바오만의 서상을 끝두를 수 있어요. 그게 보면 시장 권력의 모든 걸 넘겨주는 바람에 정치가 실종돼 버리고 정치는 지역적인 것만 다루는 거야. 우리 여기 뭘 해야지 않나. 여기 혐오시설 들어오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이런 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스페이스 엑스 타고. 우주를 지금. 이제 점령하라고 하잖아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도 불편하잖아요. 지구를 더 이상 구제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다른 행성을 찾아서 가잖아요. 슬픈 이야기예요. 비극적인 이야기. 우리가 이제는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지구를 지켜라 했는데 이제는 지구를 포기하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교수가 하는 말인데 나 그 영화 불편했어. 인터스텔라 좋지 않아. 스토리가. 지구를 버리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장선상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들어오죠. 우리가 사는 시뮬라클의 시대에 모든 것이. 시뮬라클은 원본 없는 복제라는 뜻이에요. 원본 없이 복제하다를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요. 원래 과학에서 나온 말이거든. 과학. 그렇죠. 어떤 실험을 실제인 것이냐. 해 보이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이제 명상으로 하면 시뮬레이션이죠. 그걸 이제 장 보드리아르. 장 보드리아라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그게 보편하다는 현상이다. 지금 후기 자본주의에.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 하고 프랑스어로 제목을 썼고 우리말도 그렇게 번역됐고. 그 시뮬레이션은 원본 없는 재현 과정을.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키마우스 보면 쥐가 좀. 조금. 조금은 연상되죠. 그런데 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쥐를 재현한 게 아니에요. 독립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고유한 캐릭터가 있어요. 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쥐의 본성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형이. 뭐 이런 말까지 있어요. 보드리아르가. 아주 기발한 이야기인데요. 월드 디즈니.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디즈니랜드는 무엇인가. 미국 사회 전체가 사실은. 디즈니랜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이게. 뭐랄까. 궁리를 해서 만들어낸. 디즈니랜드라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즐겁게. 펼쳐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장치다. 막 기가 막히죠. 예. 우리는 이미. 디즈니랜드에 살고 있는 거야. 밤낮으로. 24시간. 그런데. 마치. 그거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그런. 유락시설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장치다. 기가 막히죠. 장 보드리아르의. 아메리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시뮬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위 사회가. 먼저. 1970년에 나왔어요. 소비위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안 했는데. 1950년대에. 지금. 말로 하죠. 예. 이제 본격적인 여가 사회가 되는 거야. 생산력이 발달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더구나 사회복지 혜택도 받고. 그래서 이제 소비가 생산보다도 더 중요해지는. 그래서. Consumer Society라는 말을. 1970년에. 하게 되고. 그걸 책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예. 소비하는 행위를. 하나의 주술적인 행위로 봤어요. 주술적인 행위. 백화점에 가면. 예. 돈이 하나도 없고. 내가 물건 하나 안 사도. 괜히 마음이 풍족하게 느끼는. 그래서. 그. 그런. 풍요로움의. 어떤. 주술이 펼쳐지는 공간. 예. 백화점. 백화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들은 건데. 나중에 실증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백화점에 창문이 없어. 외부로 향하는. 그 하나가 닫힌 세계. 우주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보게 되면 좀 낯설어지잖아요. 그게. 예. 뭔가 이게 낯선 게 들어오잖아요. 침입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봄이다. 라는 그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시기가 없어요. 예. 백화점에. 메신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완전히 상춘. 그러니까. 늘 봄이고. 시간이 그냥 없이 흘러가는. 그래서 소비하라. 소비하라. 이런. 그. 누군가 했어요. 자기는 누군지 기억이 안 나. 시기가 없다. 창문이 없다. 그게 바로 소비사예요. 예. 그런 사회로 지금 흘러가는. 그. 벽두에. 바로. 보들레르가 있습니다. 보들레르가 있습니다. 보들레르가 있습니다. 보들레르가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모더니즘 사회로. 연구하는. 그래서 문학 분야에서는. 보들레르를 칩니다. 자. 그 시를 한번. 예. 들여다 볼게요. 독자에게. 보면. 독자에게. 고통스러운. 자기 고통을 막. 뱉어내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뭐. 악마 이야기가 나오고. 왜. 시가. 시가 조금. 내릴 때는. 제가 내릴 수는 없군요. 네. 쭉 내려다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쭉 내려가 보세요. 마지막에. 뭐가. 가장. 악랄한. 악마냐. 그 이야기예요. 쭉. 넘어가면. 예. 이게. 권태라는. 권태라는. 궤물이거든요. 권태라는. 궤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서시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쓴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집은. 몇 페이지인가. 이게. 45요. 45페이지. 예. 그. 1, 2, 3, 4에서. 12번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서시부터 읽으면. 쭉 한번. 그. 아직 안 읽었으면. 지금. 그냥 집에 가서 보세요. 아. 이런 걸 지금 노래하는구나. 그런데. 이. 진하게 쓴 부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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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마. 진하게 쓴 부분이. 벤자민이 보들레드 에세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 부분을 진하게 표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찾기 쉽죠. 그래서. 예. 이것이 바로 권태. 눈은 저도 모르게 눈물 머금고. 물담배 입에 빨며. 단두대를 꿈꾼다. 그대로. 그대로 알리라. 독자여. 이 예민한 괴모를. 위선적인 독자여. 내 동포여. 내 형제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를 읽는 독자. 당신도. 나하고 똑같지. 내 심정이지. 권태에 짓눌려 있으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아닌 척하지. 그러니까 위선적이라는 거죠. 당신도 위선적이야. 그거를. 1장에서. 여기 보면. 에세이 2판 1장. 우리가 지금 읽을 것이 에세이 2판입니다. 1판은 안 다르고요. 자. 교감은. 에. 이. 이. 악의 꽃의 시를 보면. 이상계열의 시와. 아이디얼. 그 다음에 스플랭. 우울계열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계열의 시가. 에. 에. 전생이나. 이런거에요. 교감. correspondance. 만물조응이라도 번역하는데. 상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서로 어울린다. 서로 조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조응이라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짧은 시니까. 자연은 하나의 신전. 거기 살아있는 기둥들은. 알기 힘든 말소리 내고. 인간이. 상징의 숲속을 지나면. 상징의 숲은. 정다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본다. 밤처럼. 날빛처럼. 광막한. 어둡고. 그윽한. 통합 속에. 멀리서 뒤섞이는. 긴 메아리처럼. 향과. 색과. 음이. 서로. 화답한다. 그 향기들. 어린이 살결처럼. 산뜻하고. 오보웨처럼. 부드럽고. 목장처럼. 푸르고. 또 그 밖에. 썩고. 풍부하고. 호기로운 향기 있어. 호박. 사향. 안식향. 훈향처럼. 무한한 것으로. 퍼져나가. 정신과. 관능의. 열광을. 노래한다. 이. 꼬레스폭노스 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 보면. 인간이. 자연의. 숲속을 거는데. 자연이. 자기한테. 정다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을 거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정답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시선을 보냈는데. 그. 숲이. 화답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색과. 음과. 이런 것들이. 수네스테이지. 공감각적으로. 서로. 화합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숲속을 거는데. 자연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말을 걸었는데. 거기에. 화답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떤 사물에. 시선을 줄 때. 그 시선이. 나한테. 응답하도록 하는. 능력을. 내가 거기에. 부여하는 걸. 아우라를. 경험했다고. 아우라. 아우라. 아우라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의 주고받음이죠. 시선의 주고받음. 그런데. 사진 보면. 답을 해줘요. 사진이. 안 해주죠. 영화 보면. 영화. 멋진 장면에. 그 주인공이. 나한테. 답을 해줘요. 아니죠. 영국은. 답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영국은. 바라보는. 무언가가. 누군가. 그런 말 하더라고. 영국은.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되쏘와서. 나한테 온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 영국 배우가.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걸. 좀 떠올리시면 돼요. 네. 사진이나. 영화는. 답을 안 준다. 그런데. 이런. 자연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답을 주는 것 같아.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것은. 시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시적인 분위기. 정취.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상. 이상. 아이디얼. 그래서. 멋진. 과학. 옛날의 장면을. 떠올려요. 3번이. 전쟁인가. 나오네. 이것도. 진하게 쓴 부분이. 베냐민이. 인용한 부분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드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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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넓. 노을 속에. 드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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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계열의 시들이 허무의 맛, 우울, 시계의 초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울시들이 있습니다. 우울1, 우울2, 우울2. 왜 우울이라고 하겠어요, 현대인들이? 새로운 것들이 날마다 나오고, 뭔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것 같고, 기차도 발명되고, 옛날에는 없던 시계도 생겼고, 전기도 들은데 아직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그런데 왜 우울할까? 왜? 왜? 소외되서. 맞습니다. 소외되서. 함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소외됐을까? 소외라는게 무슨 뜻이야? alienation? 백화점에 여러분들이 다니면, 아까 뭐라고 하겠어요? 일종의 주술적인, 마법적인 걸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 것이 아닌데, 상품들은 막 산더미까지 쌓여 있으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데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그거를 보드리아르가 쓰고 있는데요. 왜 소외되었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은 내 것 아니기 때문에. 너는 구경만 해. 손 대지 마. 돈 없으면 나가. 그리고 영화만 봐. 현실은. 너는 영화관을 나가는 순간, 잔인한 현실에 벼락을 맞을 거야. 그냥 여기서 즐겨. 매트릭스가 더 좋아. 현실로 가면 너는 위험해. 그래서 사이퍼스가, 등장인물 중에 한마디가 나는 매트릭스가 좋아. 먹는 음식도 아마 가짜일 거예요. 스테이크를 먹는데 가짜. 이렇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는 나중에, 마크스 할 때 나오는데, 소외된 노동의 원인이 있습니다. 나머지 현대의 모든 소외는 이 경제적 소외에서 벼룩된다. 그런데 소외된 노동은 뭐냐면, 노동자는 노동을 하면 할수록 풍요로워진 게 아니라 더 가난해지고 더 자기 목숨을 위협한다. 이 역설적인 상황. 생산이 발달하면 어떻게 돼? 생산력이 있을 정도 되어야만, 노동력의 가치는 끝 떨어져요. 대량 생산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노동이, 노동을 할수록 노동자를 죽이는 이 역설을 바로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소외된 노동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만들어낸 상품, 자기가 피와 땀을 쏟아서 만들었는데 그 상품이 자기가 아니에요. 낯설게 서 있다. 자기하고 대적하다. 이 낯설물 alienation, 소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외가 이쪽으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경제적 소외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다른 소외들이 파생되어 나오죠. 이 소외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을 해가면서 문학 분야에서는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실존주의가 풍미한 것 같아요. 실존주의는 인간은 고독하다. 소외되어 있다. 피투성, 던져져 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 실존주의는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 채 증상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소외된 노동이 있다. 이걸 우리는 마르크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아까 권태도 왜 권태야?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너무 추각해서 말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뿌리 그것만 말씀드렸고요. 새로운 것 있잖아요. 아까 사실은 새로움이 계속 변해가는 영원한 새로움이거든요. 영원한 새로움의 변화, 변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 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행복하다고 계속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뇌에 당하는 거야. 바꿔. 핸드폰 멀쩡한데 바꾸라니까. 그럼 옛날 거 버려요. 그러면 스토리텔링도 사라져요. 고유한 내 어떤 경험 같은 것도. 그래서 자꾸 바꾸면 어떻게 돼? 나중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계속 바꾸는 거 있잖아요. 나 어디 가서 독일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보면 대주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요. 거기는 10년 전에 내가 갔을 때 골목길 이렇게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집에 그 요리창이 깨져 있어. 거기 좀 먼지가 껴 있고. 그런데 10년 후에 가면 똑같이. 똑같이. 그런데 우리는 싹싹 바꾸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정당 이름도 바꾸고. 국민은 이미 있다가. 한 나라 당했다가 뭐 있다가. 두 나라 당했다가. 세 나라 당했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 그 당이 공화당이었나? 뿌리가. 맞아요. 공화당이에요. 그러면 이승만. 네 맞네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걸 다 지워버려가지고 사람들. 기업 못하게 하려고. 이게 바로 내가 보다는 자본주의 전략이에요. 기업 못하게 자꾸 이름을 바꾸는 거 자꾸. 그리고 새롭다는 인상을 주는데. 새로운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새롭다는 건 뭐냐면. 영혼이. 똑같은 것에. 영혼 회귀에요. 네. 늘 똑같은 것에. 영혼 회귀는. 철학에서. 고대 철학부터. 이게. 탐구한. 주제입니다. 영혼 회귀는. 네. 그대 철학에서. 다시 한 번 폭발하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네일리즘 입니다. 제가 감히. 서양 철학의 번질을 이야기한다면. 네일리즘이에요. 저양 철학은 잘 모르겠어요. 네일리즘.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누가 말했는지 어떤 비극 작품에서 나왔을 거예요. 워디프스 왕인가? 무엇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이미 태어났는데요. 그럼 빨리 죽는 게 차선으로 행복하다. 나는 썰렁한 말을 듣고 굉장히 뇌이 박혔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여러 문학 작품 중에 아마 워디프스 왕에서 그게 거기 보면 테레시아스 사제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하고 관계된 멘트일 것 같아. 누군가가 해줬어. 철학적인 용어였고 그 사람만이 한 게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서 이러한 것들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것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도 전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끔 이미 태어났고 인간 삶은 유한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리얼리즘이에요. 세상은 허무다. 그런데 그렇게 허무라고 파악한 것이 소극적 리얼리즘이고 리얼리즘이고 니치에서. 그거를 극복해라. 네가 주체다. 네가 짜라투스트라다. 그래서 아모르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서양차라고 막 휴좋고 다니면서 그런데 벤자민이 원래 휴좋고 다니니까 설명하다 보면 저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게 보면 좋게 해석하자면 네가 주인이다. 이제 네 일. 세상은 허무하다는 거기에 그냥 절망하면서 그렇게 죽치고 있을 거냐. 연체동물처럼 집안에. 아니다. 뛰쳐나가라. 네가 세워라.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저도 니체의 철학에서 많이 고무받았습니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종호의 철학.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 리얼리즘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본질이 허무다라고 인식한 것이 소극적 리얼리즘이고 그러니까 어떡할래. So what? 네가 만들어라. 세워라. 네가 주체다. 그래서 네 일을 극복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부분을 니체에 적극적 리얼리즘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몰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네 일경 멋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 이야기 하다가 막 번졌는데 소유의 이야기까지 퍼졌고요. 네 그래서 우울이 이런 겁니다. 나는 천년을 산 것보다 더 많은 추억을 지는 놀아. 아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인용한 부분이 아니네요. 이게 추억을 노래하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거리삼포즈아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막 변해가는데 파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기억으로 무거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쓸모없고 다 퇴색하고 사라져가는. 그래서 그러한 경계, 문턱, 문지방에 있는 인물이 거리삼포즈아입니다. 거리삼포즈아는 새로운 것에 열광하지도 않고 하지만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구경하러 가긴 해요. 하지만 과거의 기억을 갖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뒤섞이죠. 공간은 이제 거리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거리는 또 파사주는 집이면서 거리예요. 왜냐하면 천창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구조예요. 집이면서 거리인 것. 이중이유성이라고 하는 답변이냐면 이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소설가 구보씨도 계속 기억을 해. 일본에서 있었던 일, 어떤 여자친구 이야기. 그걸 막 섞어서 써놓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겉으로 보면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섞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게 소설로 만들어져 나온다면 역시 이렇게 섞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더위즘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모더위즘 서사에서는 연속성이 파괴된 채로 불쑥불쑥 다른 기억 아니면 꼴라주가 생겨나요. 신분기사가 갑자기 편집해서 들어가고 무슨 리포트, 무슨 과학기사 이런 것들이 막 되게 짜직짝 있게 됩니다. 이걸 몽따주라고 합니다. 몽따주는 전통적인 서사, 회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통적인 서사에서는 연속성, 정체성 이런 개념들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파괴되고 파편들만 남았어요. 그 파편들을 그려모아서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게 몽따주입니다. 넓은 의미에 과거 전통적인 서사기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서사기법, 모더위즘 서사기법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몽따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몽따주 기술을 영화가 새로운 맺힌 영화가 자연스럽게 구현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문학도 영화처럼 바뀌어요. 몽따주는 영화에서 몽따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 편집이에요. 편집. 찍은 걸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찍어놓은 걸 스튜디오에서 찍은 걸 아니면 밖에서 거리에서 찍은 걸 가지고 와서 편집한 거예요.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찍어놓고 얼마인지 가능하거든요. 격제가 가능하고 얼마인지. 그래서 몽따주가 과거에 연속적 서사를 기승전결 이런 것들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와 다른 예술이 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자연스럽게 몽따주가 생겨요. 편집 원칙이 있잖아요. 원래 영화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조형예술이나 문학에 영향을 줘서 거기서도 영화 같은 편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문학에서 이루어진 실험이 또 영화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영화에서 상당히 새로운 기법들이 늘 계속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셨어요? 그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영향관계를. 그런데 하나 덧붙이자면 과학이 거기에 또 역할을 해요. 과학도 똑같이 유클리드 기학이 무너지고 비유클리드 기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뉴턴 역학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특정한 조건아에서만 맞는 거죠. 그리고 상대성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 원근법 르네상시 시대 때 발견돼서 혁명적인 그러한 회화기법이었던 1점, 한 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는 사람이 흰의 눈이고 멀리 있을수록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는 이러한 시각적 환영을 가리켜서 퍼스펙티브,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근법이 무너지고 어떻게 될까요? 파편들이 조립되는 콜라주, 몽타주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그것을 나중에 로버트 휴즈의 새로움의 충격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론에서도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 이게 나오는 게 지금 예술이나 문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지금 새로운 원리들, 농구다주로 지금 대표되는 그 원리와 상응합니다. 그래서 넘어갈까요? 그래서 우울한 건데 뭘 여기 인용했나? 진하게 쓴 게 인용한 거거든요. 그때 불현듯 종소리, 요란스레 나며 하늘을 향해 무서운 어후성 칩니다. 마치 제어하기 힘든 울음을 터뜨리면서 정처없이 떠도는 영혼들처럼. 일부만 읽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휴일에, 공휴일에 집에 와서 노동자가 쉬는데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편해하는데 머리에 불안한 거야. 소리도 안 나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막 그런 맥락이기도 하고 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불현듯 종소리 나면서 하늘을 향해 무서운 어후성 칩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에 쉬면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우울한 거예요. 울음을 터뜨리고 이런 역설적인 정서가 확산되는데 어쨌든 시 전체는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사실 이런 통계 주소가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공휴일에 제일 많이 자살한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내가 읽었거든요. 그 통계를 내봤더니 일본인가? 공휴일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고 스스로 뭔가 성찰하는 시간이 돌아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기계처럼 일을 해야지 뭔가 나를 내면을 들여다봐라 하면 죽을 것만 같아 나는 그때 이제 공허함이 밀려오고 그렇죠? 좀 얘기가 갑니까? 이게 역설적인 신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살이 여가시간에 공휴일에 휴가 중에 많이 발생한다 이런 통계 주소가 있었던 걸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좀 영향이 내려오는 것 같아. 공휴일인데 막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일단 넘어갈까요? 명상은 뭔가? 명상은 뭘 지나겠나? 보라 죽은 세월이 해먹은 옷을 입고 하늘의 발코니에서 굽어본다. 이게 기억의 이야기거든요. 명상도 보면 기억이에요. 지금 기억. 여러분들도 명상, 수련, 기도해보세요. 그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잡스러운 게 많이 떨어지면 또 떠오르면 그것도 문제죠. 수련을 통해서 그것도 제어를 해야죠. 어쨌든 간에 정리하는 시간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뇌가 잠을 잘 때 잠을 잘 때 이게 청소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을 줄이면 큰일 나요. 치매의 개인 원인이 잠 부족입니다.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제 부모님이 치매라서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치매의 제일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다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잠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 뇌를 정화시켜주었는데 그 시간을 생략하면 어떻게 돼? 그 찌꺼기가 계속 남죠. 그래서 베타아멜로이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그게 배설이 안 된 채 이제는 알츠아메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장은 늘 푹 주무시고 내가 일하느라고 못 잤다. 어떻게든 요령을 피우셔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좀 덜 벌더라도 난 잠자는 시간을 내 휴식 시간을 찾겠다. 생명하고 관계된 건데 누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까? 돈 주는 사람이? 여러분 고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상은 바로 해묵은 세월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알로그리가 대신에 나타나는데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의 기억이 중요하다. 이게 아까 거리삼포자의 특징이 이랍니다. 허무의 맛, 사랑스러운 봄도 그 향기를 이뤘도다. 춤내 불사춘.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아요. 아까 공휴일에 불안해하는 노동자랑 비슷해. 그리고 시간은 시시각각 나를 집어삼킨다. 그치지 않고 내리는 눈이 굳어진 몸을 삼키듯이 나는 하늘 높이서 둥근 땅덩이 내려다보나 내 몸을 가릴 오두막 한 채도 찾지 못하느나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가 좀 읽히나요? 대도시의 지금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부서지기 쉽고 취약하고 뭔가 결함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걸 느꼈으면 모더니티의 정수를 끼뜨려주신 거예요. 지금 노동인이 생산인이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유물론 이야기 안 해도 일반 서민은 여기 실업자일 수도 있고 서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본가일 수도 있고 자본가는 자기가 편한 거예요. 아까 내 친구도 자본가인데 워커홀리를 탄식했거든요. 사실 일요일에 회사 안 나가면 자기 불안하대요. 그 이야기를 몇십 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사정선생님 봄이 왔는데 봄이 향기가 없었어요. 아우라가 사라졌다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시간 경험, 공간 경험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녁 어슬음. 이거는 정말 전체를 읽고 싶은 4시 반이라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책을 봐도 되고요. 한번 저녁 어슬음. 새벽 어슬음이라는 제목의 시도 있어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감상이 없어요. 때는 바야흐로 매혹의 저 범죄자의 벗 저녁은 다가온다. 살금살금 공범자처럼 커다란 규방처럼 하늘은 신압으로 닫히고 초조한 사나이는 야수로 변해간다. 오 저녁 사랑스러운 저녁 오늘 하루 이랬노라고 거짓 없이 그 팔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기는 저녁 사나운 괴로움에 시달리는 정신을 그 이마 무거워진 줄기찬 학자를 잠자리로 돌아가는 꼬부라진 노동자들 어루만지는 저녁 그동안의 몹쓸 악마들은 대기 속에서 사업가처럼 부수수 잠을 깨어 날아다니며 문이고 차양을 두드리댄다. 바람에 시달리는 어스름 빛을 건너 매엄은 거리에 불을 켜들고 개미집처럼 나갈 구멍을 트고 습격을 껴하는 적병과 같이 곳곳마다 은밀한 길을 뚫어내 인간에서 먹을 걸 훔쳐내는 구더기처럼 진창의 도시 한복판에 우글거린다. 이 주어는 매엄입니까? 매엄이 우글거린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은 부엌들 지빌거리는 소리 극장들 빽빽거리는 소리 오케스트라의 궁덕거리는 소리 노름을 다시 없는 재미로 삼는 정식 탁자는 장녀와 그 공범자 사기꾼으로 가득 차 있고 휴식도 없고 인정도 없는 도둑들 그들 역시 이웃고 제의를 시작하여 가만가만 문을 열고 금고를 비틀어 며칠의 밥과 정부의 옷 밑천을 장말하러 들리라. 이 엄숙한 순간 내 넋이여 조용히 생각하라. 그리고 저 아우성 소리에 귀를 막아라. 지금은 환자의 고통이 심해지는데 어두운 밤은 그들의 목을 조른다. 그들은 명을 마치고 공동의 심연으로 향해간다. 병원은 그들의 한숨으로 가득 차있다. 저녁에 날록과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향긋한 수프를 찾아 돌아올 사람 몇 사람일까. 그나마 거기에는 가정의 달란함도 아예 몰랐고 아예 살았다고도 못할 그런 사람 아닌가. 넘기면 안 돼요. 조금 여유를 갖고 느끼는 것도 아우라의 경험 중에 하나예요. 나한테 와닿는 구절은 여기 보면 창녀들, 사기꾼들, 도둑들, 노동자들 다 등장해요. 그 다음에 여흥을 또 즐기는 극장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지금의 어떤 때라고 말하냐면 전혀 어스름 때가 환자의 고통이 심해지는 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떠올리시면 돼요. 거기에는 고통이 존재하잖아요. 그걸 지금 떠오르시면 돼요. 병원은 그들의 한숨으로 가득 차있대요. 그래서 병원을 집어넣은 것이 상당히 또 균형 있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그걸 되게 잊어버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제때, 제시간에 돌아오는 사람 어느 날도 마찬가지일걸. 제시간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인이 굽구려 놓지도 않겠죠. 기존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영화 1982년생 김지영이 떠올리네요. 이제는 다 내가 아는 나는 이화에 대해서 근무하면서 어떤 한 강사 선생님은 전주가 시댁인데 시댁이 내려갈 때 가사도우미를 데리고 갔대요. 왜냐하면 늘 노동만 하다가 남자들은 옆에서 화투 치고 놀고 있고 음식 만들어놔기 힘든데 그 사람들은 먹어치우는 건 순간순식간에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또 막 하투 치고 그래서 노동절이래요. 노동절, 명절이 아니라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가사도우미를 데려가서 그 사람한테 일으키고 자기도 논대요. 실제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프는 우리말로 보면 국이죠. 따뜻한 국 먹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뭐 없죠. 택배노동자만 예를 들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건실한 사람들이고 중3층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사회죠. 그런데 자본거리들도 돈 버느라고 바빠서 스트레스 잔뜩 쌓아서 아마 비싼 음식을 사 먹을 겁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집에서 와이프가 기다리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가정에 달라라는 아예 몰랐다. 보들레가 그랬습니다.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떠돌이야 거리 산보자로서 자기 삶을 즐겼어요. 그 대신 성매매 여성들은 자기 친구로서 많이 가져있고 그들에게 바치는 시로 가득 차 있어요. 악의 꽃이 그래서 악의 꽃의 시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어떤 친구는 자기 연애할 때 사귈 때 사귀는 친구들한테 들려주려고 외우고 다닌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구가 좋아요. 식구가 정말 저도 대학교 때 몇 개 외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보들레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약간 피비린내는 선혈이 낭자예요. 조금 막 조금 무서워 그런데 재미는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 보들레르 시를 갖고 다녔고 프랑스 시 19세기 시집을 갖고 다녔는데 몇 개는 저도 외우고 그랬어요. 보들레르 시 중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스갯설을 제 개인적으로 도둑의 시가 있어요. 도둑 도둑 1, 도둑 2, 도둑 3이 있나? 아까 우울처럼 그런데 한 구절이 그게 그거예요. 드디어 해방이다. 드디어 해방이다. 아 술이 술인가 보다. 술. 술주정병이 시인 것 같아. 드디어 해방이다. 그냥 마누라가 죽었다. 드디어 죽었다. 그런데 자기 닦달할 사람 사라졌다. 그래서 정말 썰렁하죠. 그런데 나는 정말 이상한 시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시야. 그런데 나이 들을 수 있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 주변에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공체박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전역어스름이 파리의 전역어스름을 지금 총체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그린 거예요. 이게 모던티 풍경이에요. 새벽어스름 또 이제 생략할게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어디 인용하나 인용한 거 없네. 이건 전체를 그러면 시 제목만 이야기한 것 같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도박 도박을 참여하지 않아요. 시인은 그런데 도박하는 사람들이 열정에 감탄하죠. 그런데 도박은 친구가 뭔지 아세요? 초침이에요. 초침 그리고 도박의 특징은 아까 충격처럼 또 일종이에요. 도박은 뭐냐면 지금까지 연속성 있잖아요. 내가 한판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면 더 해로워. 싹 잊어버려야 돼. 타짜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싹 까먹고 2번 한판에 하고 이게 지금 이게 충격처럼 충격처럼 그런데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도박은요. 귀족들이 즐기는 저기 노래였는데 19세기에는 서민총으로 광범위가 확산됐다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조사해가지고 왜냐하면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들이 집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도박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비극으로 많이 그랬어요. 근대 근대 벽두에 도박으로 집 날리고 집무수 날리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소설로 만들어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도박이 충격처럼 충격처럼 정상에 있어요. 최정상의 도박입니다. 그런데 이 도박의 반대가 노동인데 아까 노동도 보면 충격처럼 이라 했잖아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일들. 방금 전에 내가 나사를 꼭 안 지냈는데 기억하다가는 사고 나요. 이 짐이 지나간 건 잊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건. 그래서 반복. 끝나지 않음. 늘 반복하는 거. 그래서 축적되는 게 없고 늘 새롭게 시작하니까 연속성이 파괴되고 이게 현대사회 노동의 특징이면서 도박의 특징이에요. 둘이 닮은 꼴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밤의 꿈속에서 내 밝은 눈 아래 펼쳐졌던 어두운 그림입니다. 라고 말하면 말 없는 그 소굴 도박 소굴이죠. 친구들과 지인들이 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항구 속에서 추위에 떨면서 입 다물고 팔을 괴고 있었다.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의 끈덕진 정려를 부러워하며 자 오늘날 게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슷한 심리가 분명히 상통하는 심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억압한다고 멀리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한번 경험하게 해야 돼요. 자식들이 속 썩이면요 한번 진탕 빠지게 해요. 그래서 그냥 그래가지고 과락하면 그러니까 한 학년 꿀면 어떻게 꿀는 것도 평생 한번 해보는 경험이거든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 걔가 망치면 걔 인생이지 뭐. 그런데 억압했다가는 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토론 대상인데요. 어떻게 선생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도박의 열정은 사실은 이 모더니티를 분쇄하고자 부르주아 모더니티를 그 소외된 노동을 지금 만들어내는 이 모더니티를 분쇄하고 파괴시키자는 정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장원의 시 병든 서울이 떠오르네요. 오장원 병든 서울 사회주의적으로 후반부에 나가긴 했지만 거기에 분노 저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단어들이 보들레리시의 핵심이에요. 분노 저항 그리고 벤야민의 해석도 분노입니다. 뭐에 분노하는지는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어쨌든 이런 환경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환경을 누가 만들어냈는데 앵글스에 따르면 자본가들이 만들어냈다. 자본가 개인을 인격을 지금 겨냥한 게 아니고 이 자본주의 체제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막 가고 있어요.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가 모던히티가 그래서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고 거기에 지금 보들레로는 막 그걸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지금 말씀드린 모던히티가 억수로 쏟아지는 비인데 비와 싸우면서 가는 참 비참한 몰골이죠. 이 몰골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누가? 벤야민이 12장에서 끝부분 인용한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빛처럼 막 쏟아진다 그랬는데 모던히티가 그래서 이거 멈출 수 없는 스나미에요. 스나미 이 광기가 그동안 잦아들은 가? 아닙니다. 그 끝자락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어떻게 극복할지 인간이 혁명하게 아니면 그냥 폭삭 망할지 계속 우리는 지금 조마조마하며 그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걸 목도하는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스스로 자정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착한 자본주의로 거듭날까요? 이 질문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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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